가, 가보자! 그러면 누구부터 할래? 자 우리 오늘 뮤직뱅크 1위 했잖아 응 한 명씩 소감 얘기해볼까? 가, 가보자 그러면 누구부터 할래? 자 우리 오늘 뮤직뱅크 1위 했잖아 응 한 명씩 소감 얘기해볼까? 그렇지 박수 예엠~~~ 호우호 KRW Kathryn 여러분 우리 앨범도 많이 팔았대요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스탠더링 스탠더링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뮤직뱅크 1위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캐럿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변에서 항상 고생해주는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하이브 비옥래스 치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글라스 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완전 무슨 20년차 가수같다. 근데 어디 계신거에요 지금? 갈대밭이요. 마음이 계시겠네요. 언제 놀러가셨네. 스케줄 있으셨나봐요 끝나고 예 갈대밭에 촬영 좀 있어가지고 금방 가셨네 아이고 바로왔죠 바로왔죠. 디노씨 1위한 소감이 어때요? 디노야 1위한 소감이 어때? 아 저요? 어 일단 어 딱 두가지 마음이 드는데요 한가지만 얘기하세요. 한가지만 말해요. 한가지만 말하세요. 감사한 마음이 일단 제일 많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밥을 왜 시키는 그냥 나 숲속에서 꽃냄새 맡고 있을게 말해 말씀하세요. 저 호랑이씨. 아 네. 어떠세요 소감이. 일단 호랑이 기운이 쑥쑥 나구요. 네네. 이제 나오고 캐럿분들이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끝나는대로 바로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이니깐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호랑해 효창이 우니은 네 소감 와 대박이다 희아 야 그거 다 보내주면 안돼? 아 센스마 miteinander 보내 줘 메인 단체방에 있어 단체방에 오케이 오케이 어 자 앵콜 준비해 주시구요 네 뭐 안되 홈뜸 Books 나도 지금 없다 나도 지금 휴대폰을 이제 다운받아서 다시 들어와야 돼 야 우리 라이브나 한 번 때리자 그래? 나 계속 때리고 그래 그러니까 보통 라이브나 하자라고요 라이브 때리자 라이브 한 번 때리자 사실 무반주로 시작할게요 5,6,6,6,7,8 오아까리 잇따라케다로우까 그러니까 보통 라이브나 하자라고요 라이브 때리자 라이브 한 번 때리자 라이브 때리자 I'm ready to love 내게 말해줘 Can we stay together? Can we stay together? I'm a full of love for you 내 맘을 네 곁에 forever 네 곁에 forever 짠짠짠짠 널 못하는 마음이 계속 캐럿들 고마워요 아 진짜 고마워요 아 이거지 이거 감사합니다 아 다시 불러줄게요 아 나 내 파트 하나 아티스트한테 인정해 처음 느낀 심장의 속도가 길이 빠른 줄 몰랐어 All I wanna do is run away Cause you are my SK Babe No limit the W-1-A Hey Let it in love 내게 말해줘 Can we stay together? Can we stay together? Hey Hey For you You need me Baby 네가 돼 Brother Hey Brother Hey 세상에 반대로 run away 내 내 손을 잡아 Hey So run away 이제 날 밀어 미쳐 오래듯이 내 맘가 채울 수 있게 그런 심장의 속도가 그런 심장의 속도가 그런 심장의 속도가 무슨 심장의 속도가 나의 속도가 나의 속도가 All I wanna do is run away Go on my escape Go on my escape 가대형 있으면 돼 Hey Ready to live 내게 말해 뭐 보도지 Can we stay together? Can we stay together? Don't put in love Oh you No man 네 곁에 forever 네 곁에 forever 세상에 반대로 run away 내 손을 잡아 내 손 run away 이제 날 밀어 눈을 주르듯이 내 맘 가득 채울 수 있게 그럴 수 있게 그리 You give me purpose 그 하루 쌓여갈수록 내 감정도 더욱 커져가 더 이상은 I don't wanna waste 널 위해 달릴게 I'm ready to live 내게 말해줘 Can we stay together? Can we stay together? I'm still in love 먼저 키럭들 내가 오늘 키럭들 지금 방송에 못 나왔는데 그래도 다들 님드립 다 같이 제가 다음에 저 다음 스케줄 나와줘요 고마워요 도와주지 crabs한테도 전해줄게요 You can be for both 할 때마다 서있어 폭발했다 폭발